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자 오늘 보물채끼라는 맵을 할건데요 헤모맨팀이 이 맵을 제작을 해주셨구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시는 저택 보이시나요 저 저택에는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이요 네 귀신이 나오는데 그 귀신을 귀신이 나오는걸 놀라지 않고 보물을 많이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일단 저부터 먼저 혼자서 플레이를 해볼거고 다음에 이제 멤버들과 멤버들이 들어와서 보물을 찾을거에요 자 대체 그 귀신이 나오는 저택에서 누가 더 보물을 많이 찾을것인지 오늘 한번 맵을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들한테는 그냥 귀신이 나오는 맵이라고 설명 안할거에요 그냥 들어가서 보물을 찾아달라고 할거니까 멤버들의 반응도 굉장히 재밌을거 같아요 자 한번 오늘 시작을 해볼까요 해보자구 과연 이겸에는 이 무서운 저택에서 보물을 몇개 찾아서 어 몇개를 찾을것인지 아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진짜 겁이 별로 없어서 보물을 많이 찾을거 같은데요 2문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보물찾기가 시작됩니다 보물은 총 16개이며 숨겨져 있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저는 절대 군대를 다녀온 26살 남자기 때문에 절대 이런거에요 절대로 무서움을 느끼거나 절대 뭐 그러지 않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보자구 아 아냐아냐아냐 뭐 이런걸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26살 남자기 때문에 절대 이런거에요 절대로 무서움을 느끼거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까보다 아아아아아아 이런거구만 나 진짜 나 별로 안무서워해요 여러분들 아 뭐 이런걸로 뭐 마인그래브트로 뭘 무서워해 그치? 어 보물 두개 찾았다 으아이씨 으아이씨 없나ㅆ 에에이 별로 안무섭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호호호호호호호호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 만들었어 어 공을 네 개에 아 이거 어디야? 여기가 길이야? 오케이 오케이 6개 벌써 5개 6개 아 몰라 별로 안 무섭네 남자거든 아 솔직히 이런걸로 무서워하면 내가 26살 남잔데 누가 이런거 무서워하겠습니까 절대 안 무서운데 헤헤 솔직히 이런걸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7개 찾았습니다 아 아 이건 솔직히 무서웠다 멤버들 반응이 솔직히 궁금하네요 이렇게 무서운 맵에서 멤버들은 보물을 몇개 찾을 것인가 뭐야 끝났어? 뭐야 어 나 7개 찾았어요 16개라고 했는데 7개 나 7점이네 7점 나 어쨌든 잉여맨 7점 네 다음 멤버를 불러서 다음 멤버는 보물을 몇개 찾을 것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어주시고요 책 읽어주시고요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읽으세요 저한테 말거지 마세요 이제 아 알겠어요 이 내용이 맵이며 한번 진행하면 새로운 맵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게임 모드로 바꿔주세요 맵 위탈 금지 블록 부수거나 설치 금지 점프 금지 알겠습니다 뭐하는거지 누르면 되는건가 보물찾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미오 유튜브입니다 뭐하는거죠 근데? 뭐지? 가라는건가? 저기 저택으로 들어가시면 되요 길치님 아 네 어어 저기 저기 아니라니까요 저기 저택 보이시죠 저택 저쪽으로 들어가세요 아 네 알겠어요 하찮나 네 여러분 일로 가는거랍니다 네에 NPC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가봐 앗 좀 그런데? 어? 여기 들어가는건가? 자 단미오한테는 제가 마이크 안드립니다 여러분들 단미오는 과연 보물을 몇개 찾을까요? 본격적으로 보물찾기 16개가 20개 쓰면 일반적으로 잊지않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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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 저쪽으로 놀란다고? 저기요 죽었나? 죽었나? 뭐지? 네 과연 보물을 몇개 찾을까요? 단미오님은? 복도가 있네요 네 왼쪽 복도 아않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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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른쪽 복도 아니 뭐야 왜이렇게 느려 나 분명히 1분도 안 깬 것 같은데 왼쪽 복도 앞에 복도 아 진짜 이런거 하지마세요 제발 이혐님 나한테 화를 내며 왜 나한테 화를 내며 몰라는거지 무서운게 아니라고 으 cause 나한테 화를 내내 뭐지 어 prophe massively 아 아않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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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 기절한거 아냐? 아이 솔직히 별로 안부 tem teenager 좋아 어? 여깁니다 길 여기에요 여기여기여기여기 저기였봐 어어어 길을 모르시네 어? 버튼이다 어? 뭐야? 어? 보물이다! 그쵸? 보물을 찾는거죠 이제? 뭐? 뭐? 으여워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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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엉크 떴어요 소리질러서 뭐요? 네 이제 짧은 맵이기 때문에 뭐 금방 깰거에요 이거 언제 끝나요? 왜이렇게 길어? 금방 끝난나메 뭐가 길어? 빨리 가야 아빠 일찍 끝나지 어? 어? 끝인가? 끝인가?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효어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앜 하하핏 하하핏 아니 뭘 이렇게 놀래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? 으흐흐흐흑흐흐흐흐흐흑 끝이! 끝이다! 어 안 끝났어! 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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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 찐거다 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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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흔들린다 엄청 놀랬죠 방금? 마우스가 흔들렸습니다 왜 열려있어? 왜 열려있어? 왜 열려있어? 왜 열려있어? 뭐야 뭐야 나 혼자 들어간거야? 왜 열려있어? 어? 아닌가? 아닌가? 맞나? 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맵을 길게 해? 나는 짧았는데 분명 아닌가? 아닌가? 맞나? 아하하하 보석도 안나와 끝났다 휴 휴 한개당 2점입니다 네 안녕 네 담배님 탈출매 클릭하시고 축하드리고 보물 몇개 찾으셨죠? 3개요 3개? 네 전 7개 찾았습니다 3점 축하드리께요 3점 네 현재 2등이십니다 어 네 네 네 안녕히계세요 빠이 네 그 다음 누구를 부르는게 할까 네 담배오님 2점이시구요 저는 7점이구요 다음에 누구 부를까요 담배오님 올라가서 불러보세요 무나 자 요루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현입니다 오늘 게임은요 보물찾기라는 게임인데 저 저택 안에 들어가셔서 저 앞에 보이시는 저택 안에 들어가셔서 보물을 찾아주시면 되구요 뭐야 뭐야 이 느낌 뭔가 되게 익숙한 이 느낌 오늘도 이렇게 요르르 섞고 왔는데 느낌이 안좋다 좋지 않다 이건 절대 보물찾기가 아니다 내 짓감을 얘기해주고 있다 열려라 진짜가 아닌거 같은데 어디 아아아아아악 ens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